오빠, 뭐 하는 거야? 어떤 게 맘에 드냐고. 너 이쁜 걸로 해. 그래도 골라봐. 너 좋은 걸로 해. 나 이런 거 볼 줄 몰라. 엄마가 서울 호텔 예식점 보러 가신대. 청첩장 빨리 만들어야겠어. 샘플 몇 가지 뽑아놨는데 볼래? 어, 나중에. 문자로 보내줄게, 보고 골라봐. 무슨 생각해? 아까부터 멍 때리더니 뭐 고민 있어? 아니. 결혼 준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. 오빠도 같이 하는 거야. 요즘 보면 나 혼자 결혼하는 거 같아. 미안. 신혼 여행지나 골라. 너 가고 싶은 대로 해. 왜 결혼도 나 혼자라 그러지? 그건 아니고.